아이디어를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구를 건드려 왔습니다 3루스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아 여유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회에서 마련된 스피드건이 따로 저희 아 네 말씀드리는 순간 황성호 선수가 투수당권을 여유롭게 처리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몸볼두 스트라이크 아 삼진입니다 이번에도 삼진으로 돌려 살고 있는 황성호 선수입니다 두이닝 삼자범 됐는데 지금은 몸 10개도 채 던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몸 쪽 꽉 찬 몸 대단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X3 X4 X5 X5